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의 RPA 사업 전략 그룹의 류원 프로입니다 저는 금융권 계정계 기간계 시스템 개발자였는데 2019년부터 RPA 쪽으로 와서 금융권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한 미팅은 거의 200번 이상 한 것 같고 RPA 사업도 한 4, 50개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제가 세 가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금융권은 2017년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RPA가 도입됐고 지금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완성 단계이지만 또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 솔루션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다들 아 다음에 뭐하지? 다음에 뭐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생성형 AI와 연계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은 국내 한글로 된 국내 내용들만 담고 있고 실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 고객분들 방문해서 이제 회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섞어서 금융권 은행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금융권 은행이 가장 많은 자동화 과제 수와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쓰고 있나 이거는 이제 실행 봇이 몇 대 정도 쓰고 있는지 또 실행 봇에 올라가는 자동화 과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업무 절감 시간을 보통 산출하는데 업무 절감 시간이 업무 단위별로 사무 단가 적용해서 개정과목 연결하면 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업무 절감 시간까지만 말씀드리고 내부에서는 아마 비용으로 지표를 갖고 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앙집중형 업무 자동화를 대부분 구현했고 중앙에 이제 개발팀 또는 지원팀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과제 요청 원고를 개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제 타 업종 대비해서 보수이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분리 환경 때문에 내부망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보통 관리 서버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의 대부분은 95%는 내부망이 몰려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본부에서 주관하는 점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데 그 IT 부서에서 주관하는 거랑 디지털 본부에서 주관하는 거랑 되게 좀 성격이 다르나 같습니다 IT 부서 쪽에서는 저도 IT 쪽이지만 일단 회의에 앉자마자 안됩니다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기술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디지털 본부에서 주관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런 걸 많이 봤고 은행 보험증권 순으로 은행이 가장 대형화되어 있고 보험증권사가 중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먼저 보죠 저희 고객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저희 SSRP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이쪽은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 시중은행이고 맨 아래가 국책은행입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거의 봇을 250대까지 활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과제 수도 거의 한 200개 이상 그래서 봇 200대인 곳들이 거의 한 4군 정도 됐고 이제 가장 작은 곳도 봇 150대 정도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국책은행은 이제 시작하신지 좀 뒤에 시작하셔서 현재 그래도 한 65대 정도 곳을 쓰고 계시고 이제 은행권 고객분들 요즘 미팅 해보면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루션 교체 솔루션 전환 또는 병행 솔루션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맨 위에랑 아래가 SDS, RPA를 쓰고 계시고 맨 위에는 국내 중소 솔루션을 쓰고 계시다가 교체하고 계신 것들이고 이 가운데 4개의 시중은행 중에 한 곳은 오토게이션 애니웨어라는 글로벌 제품을 쓰고 계시고 나머지는 UiPath라는 글로벌 솔루션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환율 급등되고 라이선스 가격이 인상되면서 글로벌 솔루션들의 가격이 한 4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그 국내 솔루션 하나 또 글로벌 솔루션 하나 이렇게 양쪽 병행 솔루션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요즘에 이제 트렌드입니다 은행권에 왜냐하면 보수가 200대를 넘어가면서 연간 운영 비용이 정말 너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네 번째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구조를 완성하셔서 글로벌 솔루션 하나 그다음에 국내 솔루션 하나 이렇게 양쪽 구조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에 이제 절감 시간은 굉장히 언론 기사를 제가 본 건데 최대 절감 시간은 이제 290만 시간이라고 발표하신 곳도 있었고 또 연간 70만 시간, 연간 20만 시간 다양하게 이 절감 시간은 보통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사람이 한 그 일을 최종 비용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또 현업 주도형, 현업이 직접 자동화 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시도하셨습니다 보험사 쪽은 이제 세 개의 메이저, 메이저 3대 보험사인데 보다 한 50대 전후이지만 과제는 거의 200개 정도 그래서 은행보다는 공용 과제가 좀 적은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은행에서는 특징징역 중 하나가 여신 쪽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자동화제를 보면 여신 쪽에 채권 업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대법원 나의 사건 조회에서 사건 종국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개인회생 신규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정부 24, 민원 24에서 뭐 신분증 진입 확인 이런 거 외부망, 외부망, 외부망에서 키값, 뭐 사건 번호 가지고 외부망 나가서 외부망에서 대법원 들어가서 결과 가져와서 다시 외부망 들어와서 계정기 업데이트 치는 그런 구조의 이제 과제들이 많고 보험사 쪽은 그 신계약이나 상품 그 다음에 영업점 이쪽에 과제들이 많았고 특히 그 증권 뭐 안내장 이런 그 검수 대사 관리하는 쪽에 많고 이제 보험사 쪽은 보니까 그 이제 공공기관에 보고하는 업무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고위공직자 뭐 재산조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알비로 자동화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 쪽은 특징이 첫 번째 쪽은 이제 저희 SSRPA 사용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국내 이제 중소 제품 사용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이제 UiPath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골고루 사용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송보사인데 UiPath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제 올해 9월까지 저희 RPA 제품으로 교체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증권사 쪽도 이제 규모는 비슷한데 조금 조금 작고 한 20보단 20대에서 50대 사이 정도 쓰고 계시고 과제는 한 150개 전후 정도 그 정도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증권 쪽이 그 SDS RPA 제품 많이 쓰고 계신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트레이딩 시스템 쪽 업무에 과감한 과제 구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담보부족 계좌 이제 그 처리하는 업무가 보통 아침 8시 전에 예수금 들어오면 그 목록에서 빼야 되는데 그냥 실시간 업무거든요 근데 그런 곳까지 RPA를 구현해서 자동화 하신 곳들이 꽤 많고 또 블룸버그나 인포믹스 같이 조회할 때마다 돈 내는 그런 데다가 RPA 구현해가지고 자료 이제 왕창 가져와서 내부에서 이제 하는 부분 또 코스콤, 코스콤에 또 원장 조회하는 부분도 구현하는 곳들이 계시고 증권 쪽은 그런 실시간 업무 처리에도 많은 부분 자동화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새 업종만 했지만 실제로 뭐 공급용 쪽은 대부분 SDS RPA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땡땡 감독원이나 뭐 예탁결제원, 거래소 등등 사용하고 계시고 또 오늘 여기 또 오셨던 ABL 생명이나 또 DGB, BNK이나 신보, 신보이셔도 오셨고 네 저희 SDS RPA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보면 그 전체에서 이제 라이센스랑 서비스 매출 합쳤을 때 작년 2022년 IDC 기준으로 이제 그 SDS RPA가 시장 점유율은 56% 정도 계시고 이제 라이센스 사용량만 보면 그 SDS 하고 UiPath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UiPath가 1% 정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특히 금융권은 이제 UiPath라는 솔루션하고 SDS RPA를 거의 둘 중에 하나를 쓰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UiPath나 오토매신 애니웨어나 또 국내 다른 솔루션들도 다 좋은 솔루션이고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대형화된 과제를 운영하다 보니 꼭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가격 인상 이제 막 40%씩 되면서 이제 운영 비용이 증가해서 이제 뭐 아예 전환하거나 아니면 병행 솔루션을 구조를 만들던 이런 검토가 시작됐었고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자동화 과제들이 수정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화면이 바뀌니까 RPA 솔루션 자체가 화면 객체를 찝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내부 화면이 바뀌거나 또 대외 사이트 화면이 뭐 내부 화면은 바뀔 때 알려주기라도 할 텐데 뭐 대외 사이트 뭐 금감원 뭐 대법원 국세청 이런 데 바꾸면 과제를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면이 이렇게 늦게 떠서 못 잡는 경우도 있고 화면은 떴는데 그 데이터가 늦게 떠가지고 못 잡고 넘어갔는데 RPA 시스템에서는 성공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값은 안 잡힌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로그를 봐도 알 수가 없죠 사실 세 번째는 이제 OCR 프로젝트는 다 뭐 POC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도입하시는 게 있고 하지만 인식률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뭐 저희한테 회사들이 와서 뭐 되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써보니까 점점점 느려지거나 또 새로운 문서를 도입했을 때 개발 비용이 이제 기업성으로 증가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엔진 자체가 인식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 종별로 제가 이제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인식률을 올리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핵심 키 값이 같아도 그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개발비가 이렇게 계속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보험 그 캐피탈에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이렇게 받을 때 보통 9개 원수보험사에서 15종 서식이 온다고 쳤을 때 그 안에 있는 한 8개 핵심 값들은 뭐 보험 계약 번호 등등 똑같지만 서식이 다릅니다 서식의 위치가 다른 거죠 정확히는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전부 다른 영역으로 인식하고 그 위치를 이제 개발해서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중앙집주용 과제는 다들 할 만큼 했다 포화됐다 이런 의견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현업주도형으로 이제 각 지점 이런 데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접 과제를 개발하게 많은 시도를 하셨지만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리티 오토메이션이라는 일단은 이제 저희 SDS의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각각 해결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품명이 브리티 오토메이션이고 그 브리티 오토메이션 안에 이제 브리티 RPA가 있고 브리티 뭐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있고 뭐 코고니티브 서비스가 있고 챗봇이 있고 포탈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운영 중인 과제에 수정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원인이 화면 객체를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통해서 API를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SI로 만들다 보니까 개정기 시스템들이 API가 없는데 그 나중에 이제 중요한 서비스들은 이제 API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제공하고 그 API를 기반으로 이제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화면 변동과 상관없이 프로세스 구성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제일 많은 아이디어가 그 입퇴사자 관리 입퇴사자 관리를 보면 이렇게 오프라인 프로세스 합쳐서 굉장히 긴데 중간 중간만 저희가 API를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돌리시는 분도 있고 돌리다가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전체 플로우를 이렇게 이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구성을 하면 이제 중간 중간에 오프라인 프로세스나 기존에 만드셨던 RPA 과제도 문궈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프리티가 아니어도 UIFS나 오토메이션도 돌릴 수 있습니다 OCR 쪽은 저희가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걸 개발했고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이제 그 AI OCR이라고 보시면 AI OCR인데 그 OCR 엔진 앞쪽에 문서를 모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진료병수증을 진료병수증은 뭐 한 2만 종 정도 되죠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6호 소식으로 그 프로젝트 한 걸 보여드릴 텐데 천장 정도 문서를 학습하면 그 핵심 키값이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서들을 하나의 모델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보험가입증명서가 15종이 있더라도 하나의 모델로 완성해서 내부에 갖고 있으면 그 모델을 통해서 인식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종류가 늘어나더라도 개발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돼 있고 그 현업이 직접 개발을 아까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한 부분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솔루션은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API 기반의 워크플로우 솔루션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RPA가 있고 Cognitive Service AI OCR 그 다음에 chatbot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네 가지 솔루션이 연결돼 있고 이게 생성형 AI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생성형 AI 쪽은 이제 그 앞에 섹션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금융권은 일단 내부망이 폐쇄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그 생성형 AI를 좀 이용하기는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 그 아마도 큰 회사들은 내부망에 하나씩은 다 도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이 된다면 그거를 이제 RPA랑 연계해서 RPA 때문에 이걸 뭐 도입하진 않겠죠 비용 대비해서 아마 내부 개정계를 위해서 내부에 도입이 되면 그때 이제 RPA랑 연계를 해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뒤에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쪽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들이 기존 RPA고 이제 이 색깔이 칠해진 주황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신규로 이번에 저희가 3.1 버전에서 라인업이 추가된 부분이어서 이제 기존 RPA 외에 되게 많은 솔루션이 확장이 돼 있습니다 확장이 돼 있어서 이 확장된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그 젠 AI가 연결된 코파일럿 형태의 그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거는 제가 바로 뒤에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RPA 솔루션 중에서는 이제 제일 이제 많이 그 칭찬하시는 부분이 스템 레코더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고객의 업무 영상을 녹화해서 녹화된 영상을 그 디자이너라는 개발 툴에서 열면 설계소로 자동 변환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개념계 시스템의 그 API를 활용해서 전체 과제를 만들 수 있다 그 과제를 만드는 방식은 그 RPA 개발 툴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플로우 차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과제를 만들면 되고 기존에 만들어 놓으셨던 RPA 과제도 연결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RPA 3.1이 출시가 됐고 그 저희가 이제 RPA 솔루션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이제 객체 인식률입니다 화면에 객체가 잡혀야 뭐 과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이제 투비소프트의 마이플랫폼 같은 것들 쓰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뭐 커넥터를 쓴다거나 또는 그 커넥터 쓰지 않고서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병행 솔루션을 검토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 이상의 솔루션이 들어오면 통합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RPA 포탈을 사용하시면 이제 브리티 RPA 뿐만 아니라 다른 솔루션들도 합쳐서 통합해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모니터링 할 때 제가 블랙박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특정 시간대에 과제 수행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뭐 화면이 늦게 떠서 넘어가거나 또 팝업 같은 것 때문에 과제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 로그를 보면 성공으로 나옵니다 예 이때는 그 실제 수행됐던 영상을 봐야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솔루션을 쓸 때는 통합적인 포탈이 필요하다 코닛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모 생명에서 POC 진료비 영수증 6호 서식으로 POC를 했고요 그 POC한 결과 인식률은 90% 이상 나왔고 그 키 밸류 값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결과에서 분명히 오탈자가 있을 겁니다 오탈자를 수정을 하면 그 수정된 결과가 모델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모델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그 의사결정 포인트를 넣어서 이걸 그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뭐 다시 학습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의 특징은 핵심 키 값이 같은 비슷한 여러 종류의 문서를 모아서 하나의 모델로 정립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그 생성형 AI 연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CHAT GPT 3.5 버전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이제 4.0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구현된 내용인데 그 RPA 과제에 돌 때 중간에 이제 CHAT GPT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받아오는 기능 이거 처음에 한번 데모 보여드리면 되게 실망하셔가지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10월에 발표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그 바로 뒤에 제가 영상 보여드릴 텐데 코파일러 창에다가 이제 그 말로 자연으로 입력을 하면 그 디자이너라는 개발 툴에서 설계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형식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 그 더 강화된 강화된 버전을 발표할 거고 현재 코파일러에서는 저희가 웹 화면 그 다음에 MS Word 엑셀 엑셀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영역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제 예상에 그 뭐 이제 아주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그 생성형 AI를 도입하더라도 아까처럼 글로벌 솔루션들은 아마 분명히 연계되는 API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AI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구동시킬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대부분 이제 SI로 개발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웹 화면 웹 화면을 중심으로 이 RPA를 자동화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아마 유지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아까 이제 현업주도형이 저희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하기보다는 잘 진행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RPA 개발 툴이 뭐 자바 코딩보다 쉽지만 그래도 뭐 변수, 배열, 이프문, 포문 이런 기본적인 코딩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금융권 현업 분들이 대부분 좀 좌절하셨고 처음에 시도했다가 저희도 이제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존 개발 툴에 그 코파일럿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코파일럿이 있어도 사실 그 뭐 저희 업무 설계서 과제 하나당 요즘에 보면은 파워포인트로 20장, 30장씩 설계서가 있어서 그거를 다 뭐 채팅으로 코파일럿에다가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과제를 구현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 개발을 잘하신 분들은 기존대로 그냥 RPA 개발을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잘 진행이 안 됐던 현업 주동의 RPA를 진행할 때는 이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코딩 지식 없이 자동화 과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측에 이 프롬프트 창에 자연어로 자동화 테스크 생성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이제 로그인 과정에 필요한 세부 설계 시나리오를 답변하고 이제 이쪽에 그 웹 홈페이지를 구동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이 오른쪽에 사람은 이제 자동화 시나리오를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가운데에 디자인 화면에 이렇게 자동화 과제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 저희가 만든 계정의 시스템이 대부분 이제 앞쪽에 웹 화면이 있고 대신에 이제 API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을 많이 쓴다는 점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웹 화면을 기준으로 자동화 과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전환이나 병행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저희 이제 그 SDS RPA를 고려하실 경우 유지 보수 비용은 저희가 해보면 20-40% 정도 절간됩니다 5년 TCO 비중으로 그 다음에 생성형 AI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현업 주도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ognitive 서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핵심 값은 같지만 다양한 OCR 문서들을 인식률로 자동화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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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